1991년 8월 마지막 게임은 심리전 테스트예요 이거는 라이어 게임인데요 라이언? 도영이는 거짓말쟁이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이 라이어로 당첨이 될 거예요. 근데 그 사람 말고는 모두 같은 주제의 단어를 알게 되겠죠? 다 힌트를 줘야 되는데 그거를 말로 안 하고 그림으로 그릴 거예요. 그 라이어가 속한 팀이 이기려면 그 라이어를 도와줘야 돼요. 근데 그 라이어인지 모르잖아요. 서로 모르는 거지. 같은 팀도 모르는 거지. 그러면 우리 텔레파시 좀 통해야 돼요, 알겠지? 네. 오케이. 팀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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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어가 속한 팀이 숨기려고 해야 돼. 여기 서로 같은 팀이 찢어져 있잖아. 그래서 약간 심리전. 알려주고 막 그래야지. 정울 라이어네. 정울 라이어네. 엉덩이만 봐도 라이어네. 문 감독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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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귀여워. 진짜 싫어. 방금 깰 것 같아. 형님. 그래서 그런 거잖아. 김. 그냥 라이어다. 엉덩이로 말하면. 라이어다. 잔이 라이어다. 잔이 그냥 엉덩이다. 라이어다. 마크 라이어다. 마크는 너무 그.. 응. 어땠어? 괜찮았어? 유타 라이어다. 유타는 그냥 라이언이다. 라이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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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잘했어. 갈게요. 선을 떼면 안 돼. 여기 다 그려도 돼? 다 그려도 돼. 한 번에 그냥 그리면 돼. 한참을.. 라이어다. 네? 아 맞아 맞아. 나 라이어다 라이어. 뭔지 알겠어. 아 뭔가 보자. 아니 근데 너무 크게 그린 거 아니야? 고글 고글? 나 뭔지 알아. 나 라이어 찾았어. 그 다음에 마크? 아 나야? 저거 뭔지 알지? 딱 봐도. 그리고 만약에 우리 팀에 라이어가 있을 수 없을 때 근데.. 차차차차. 차차차. 진짜로 내가 물어볼게. 이거에 이어져서 그러죠?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거. 이 맘대로. 맞아 맞아. 그래서 특사했죠? 유랭갓 하는 거지. 그냥 대충 할게. 아 근데 붙여야 되지. 아 얘 라이어네. 아냐 진짜. 아 잠깐만. 아니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었어. 아니야. 아니 라이어는 모를 거야. 나 사물력이야. 저기 맘대로 왜 왜 안 돼. 손을 떼면 안 된대. 나 이렇게 규칙을 무시하는 거면 그냥 하지 맙시다. 아니 근데 내가 생각해. 야 앉아 앉아 앉아. 와 와 와 와 와. 아니 4번이나 찍었어. 야 매번 너가 다 했다 야. 야 알았어. 또 깨 우리 애기. 보게 마치. 근데 원래 갔던 길도. 보게 마치. 오 괜찮은데? 좋아 좋아 좋아. 아 근데 여기에 라이어가 있다는 거 생각하기 좀 소름끼친다. 이게 다 아는 척하고 있는 거라니까. 아니 직접 하실게요. 라이어가 그립니다. 아니야 저거 있잖아. 근데 안 보여. 그래 저거 있어. 그게 뭐야? 아 있어 있어. 아 얘 알았네. 나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. 나도 몰라. 콩나물. 나. 나이 쏟음 개네. 눈알 안 봐. 귀엽다. 우와 이거 뭐야? 오우 좋아 좋아. 오오 él 에 라이아 라이아다. 여 gek었다. 다 끝. 지금 태일이 형 긴장했다. 여기 있는데 라이어가. 이미 두 번째 나왔는데. 우리 개임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?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… ocusable 죠ato 뭐야 varying 가까이 하는 것 같다. 뭐야? 들켰어? 이게 정말 너의 기회인가 어우 참지한데? 나 근데 뭐 그리는지 알 것 같아 만약에 이거 라이어가 이기면 태윤이 형 때문에 이긴 거 아 너무 많이 이겼어 아니.. 아 알았어 알았어 뭐를 그릴까 싶은지 알아 뭔지 알아 선 끊기지 않았어 지금 선 안 끊겼어 이런 거? 이런 거? 이런 게? 아 안 보여 야 잘한다 끝내줄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라이어다 아 이거는 아 이거 실화야? 이 그림을 이렇게 만진다고? 이 그림을 이렇게 만진다고? 형 나였는데? 아 근데 아는 사람은 아 이거 태윤이 형이다 맞지? 어 태윤이 형 그냥 몰랐네 근데 저건 또 뭐야 아 재현이는 모르겠어요 재현이다 야 얘 재현이야 모르겠어요 재현아 더 눈물을 내? 내가 짧고 간결하게 바로 알게 해줄게 여기도 할게요 그냥 재현이는 맞아 어 이게 잠깐만 은근히 할 게 없어 아 끊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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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 뭐야 뭐야 코끼리? 이거 뭔지 알지? 코끼리 이거 할 때 항상 있는 거야 코끼리 아 비행기 아니야? 아 이거 거꾸로 그렸다 내가 뭔 소리 저거 거꾸로 하면 뭐가 돼? 끝났어 토론을 해보자 누구 같은데 내 생각에는 우리 팀에 일단 있는 거 같아서 가만있어 너의 팀에 있는 거 확실해 내가 봤을 때 나는 재현인 거 같아 왜냐면은 대충 뭔지 알아 뭔데 그게 근데 이거 그렸잖아 이거 그러니까 나 사실 이거 그거잖아 이거 이렇게 아니야 저거 다른 차원으로 가는 문이야 비커야 해 여하튼 내가 봤을 때 대충 뭔지 아는데 정확한 단어를 모를 거야 아 근데 난 진짜 궁금한 게 태일이 형은 뭐야? 나는 약간 애매하게 남긴 거야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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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딱 알잖아 근데 이제 약간 좀 더 간 거지 그래서 형은 약간 헷갈리게 했구나 아 형은 이거 똑똑하다 이거 다수결로 해야겠네 다수결로 해야겠네 아 저 김정우 저거 뭐지? 김정우야 솔직히 뭐지? 정우는 이거 진짜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줘도 되는 거야? 아 좀 이따 설명 설명 제 생각에 얘 그냥 약간 정우는 라이언은 아니야 사실 김정우는 아니야 사실 그림만 보면은 재현 아니면 정우야 정우 형부터 누가 라이언 리아머니고 나는 재현이 형 재현이 형 나는 정우 나 죽이면 진짜 안 돼 나는 진짜 진심된 사람을 죽여 뭐를 죽여 그냥 마피아가 아니에요 마피아 아닙니다 재현이 내가 봤을 때 재현이 아니다 근데 자기 팀에 라이어가 있을 것 같은 거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난 도현이 아 연기? 근데 이거 라이어가 마지막에 맞추면 이기는 거야 확실하면 우리 팀은 아니야 난 도현이 누구지? 이타도 아니고 아 나 진짜 고민돼 나중에 얘기하래 나중에 얘기하래 안 돼 안 돼 3 2 1 4 내 표권 박탈 빨리 나 재현이 나 재현이요 재현이 내 표? 이 자신감 뭐지? 아니 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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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뭐야 얘 뭐야 나 해찬이 안 돼 바꾸는 거 없어 아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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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찬이 빨리 해 어차피 맞춰 근데 해찬이야 그냥 너 누구 지금 다 해찬이에요? 나 해찬 난 해찬이 그럼 마크는 그럼 나도 해찬이 그럼 나도 해찬이 아 끝났다 해찬 아 진짜 아 끝났다 아 아 아 재현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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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 내 표야 자 뭐라고? 아 다시 할게 재현 재현? 내 표네 나 내 표야 그리고 너가 해찬이 뽑았잖아 아 그럼 나 나 유타 형 그래 유타 형 라이어 내가 라이어됐어 뭐라고요? 아니 라이어 끝났어 내가 라이어로 뽑혔고 너는 라이어가 아니고 근데 나도 라이어가 아니고 정훈아 와 진짜로? 나 라이어 아니야 그럼 우리 이겼어? 너 라이어야? 너 또 연기하지 말고 왜 아니 어떻게든 라이어 아니야 누구야? 나야 누구야? 어 난가? 나야 누구야? 마크인데 아 유타야? 아니다 아 유타 아니고 마크야 진짜 잔히 형이다 야 마크야? 진짜 잔히 형이다 렛츠게임 뭐야 봐봐 마크잖아 내가 말했잖아 우리 팀 이겼다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너 라이어야? 나야? 연기하지 말고 진짜 아니 우리 팀 중에 있지 빨리 나와 라이어가 없는 거 아니야? 라이어가 우리 팀 중에 있어야 돼 라이어가 단어 맞춰야 돼 라이어가 단어 맞춰야 돼 라이어가 단어 맞춰야 돼 라이어가 빨리 나와 진짜 라이어 진단치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이겼어 안 뽑히면 너가 이기는 거야 어? 야 얘 진짜 소름 끼쳐 진짜 대박 야 이거 일부러 한 거야? 이거 일부러 한 거야? 근데 아니 근데 나 진짜 몰랐어 아니 단어 맞춰봐 단어 맞춰봐 단어 맞춰봐 자 힌트 없어요 아니 근데 단어가 나 헷갈려 체육대회? 우와 내 것도 봤어 우와 아니 나는 얘가 눈빛을 주길래 나 진짜 소름 돋았어 얘가 눈빛을 주길래 너가 라이언인 줄 알고 나 일부러 그랬으면 나 라이언인 줄 알고 난 그래서 난 마크가 마크가 제일 끝까지 연기하네 나 이러고 있을 때만 더 아 근데 와 대단하다 근데 이거 뭐야? 저거 뭐냐? 호로라기 아 귀여워 맞네 맞네 이게 여기 있어야 하네 아 호로라기 맞네 여기 있어 야 야 야 이거 재밌다 한 판 만 더 갈까? 아 그니까 무섭다 너 유태원부터 뽑아주세요 아 라이언다 자 이제 막판이다 막판 또 우리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이언아 헷갈려 아 진짜 감동된다 아빠 아 진짜 아빠 아마트와이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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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어려운데 이것도 하지 말자 덫 해서 가는 거 있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예 진짜 이 라인만 이게 어떻게 가야되지? 아 이게 맞나? 네 정한거 없어 안 보여 아니 뭐 했어 아니 이게 뭐야? 이거 그거 아니야? 슈퍼마리오 들어가면 나오는 거?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너 뭐 그리려고 그러는 거야 저게 뭐야? 와 진짜 너무 웃겨 똑같은 거 두 개 그려봐 재훈아 무슨 퍼즐 같았어 아니 이건 또 뭐야 아 오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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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아련 flip 팔인데 팔? 뭐 그것을 아니 저거 알아야 돼 진짜 아니 잘 아 나 뭔지 알 거 같아 정거? 형은 같은 팀이든 다른 팀이든 그냥 힌트를 안 주는 거야 네 아 오케이 저거 그게 뭐지? 아 태형이야 돼지꼬리? 아니 저거 선을 다시 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 냉장고구나 냉장고 아니 저거 심장 박동수 교형이 이제 곧 나올 심장 부엌 이거 아닌데? 근데 진짜 다 모르겠는데? 잔이다! 전게 레전드야 잔이 형 표정도 아까 라이어였어 잔이 형 라이어 표정 정말? 뭐하는 거야 저거? 아 저거 가래떡 가래떡 아니 그거 아니야? 왕꿈 투리 아니야? 빼빼로? 역시 마크 이거 왜 이렇게 많이 그려? 아 나 안 뺐어 안 떴어 저거 그거지 이거잖아 나 진짜로 하나도 모르겠어 그린 거 이번에는 깔끔했다 이번에는 손가락 하자 오케이 내가 글씨를 잘못 봤나? 형 근데 모르겠어? 나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형 라이어구나 그치 저거는 모를 수도 있어 그림은 모를 수도 있지 하나 둘 셋 하면 라이어 같은 사람 한번 뽑아보자 하나 둘 셋 아니 김정은 니 소신을 해 아니 김정은 니 소신을 해 형 나 하자님 누구야 나 도영이야 너도 도영이야? 나 태일이야 야 같은 팀이 태일이 이해를 못했어 나도 재현인데 아 우리 이거 내가 와서 한 명씩 해야 해 아니 한 명씩 해야 해 한 명씩 마크 마크 나 유타 재현이 나 도영이야 재현이 재현이? 재현이가 뭐 그렸어? 저기 전화기가 아 그래? 나 도영이 쟈니 넌 내 팀이잖아 어차피 하나는 없어 나도 쟈니야 아니 괜찮아 도영이도 두표야 쟈니 형 아니면 도영이 형 같아 둘둘둘이야 둘 중에 한 명 같아 마크가 있어 나야 나야? 이따 아 두표 아 우리 팀인데 그러면 이 네 명을 네 명 한테만 화살표를 다시 한 번 하잖아 오케이 하나 둘 셋 왜? 뭐 하냐 많은 걸 해야 해 근데 지금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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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 이거 아니 그리고 바보야 너는 나 같아도 날 뽑으면 안 되지 너랑 나랑 같은 팀인데 그럼 여기 여기 잠깐만 잠깐만 재현이 형 뽑은 사람 손 하나 둘 셋 넷 도영이 형 뽑은 사람 손 빨리 빨리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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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근데 나 쟈니 하고 싶은데 그럼 쟈니 형으로 가자 그럼 쟈니 형으로 가자 다 퇴사야? 자 그 다음에 유타 형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왜 손 안 드냐고 유타 씨 그냥 동시에 얘기하면 오케이 동시에 얘기할게요 하나 둘 셋 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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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 그럼 누가 이기는 거야? 라이어가 너야? 내가 했잖아 형이야? 라이어? 어 아 이겼다 라이어가 강도영이었어 고마 도영이 형 눈치챈 거 아니까 근데 근데 나도 알고 있었는데 나도 알고 있었는데 한번 이기해 주고 싶었어 형 마음 알지 나 맥심커피 그린 거야 맥심커피 미쳤지 미쳤지 나 이거 뭔 거 같아? 나 진짜 모르겠어 아니야 아니야 월급봉투 뭐야 만원 이건 뭐야? 나 냉장고 샀는데 냉장고 이건 누구야? 엑스칼리어 엑스칼리어 거짓말 엑스칼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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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파도 SM이잖아 야야야 이건 뭐야? 마크 거 뭐야? 나 CCTV 자 우리가 이겼다 뭐 있어? 원우 조이스? 그러면은 니네 팀 이름이 뭐야? 영도 자 영도 팀 슬기님 우리가 주전자로 나누게 됐습니다 주전자로 나누게 됐습니다 그럼 니네가 일단 경기 잘하고 와 우리 한번 오케이 잘하고 올게 브링 홈 빅토리 얘들아 우리 가려보자 오케이 영 하면 도우로 끝내자 하나 둘 영 고 영 고 아 우리 박수해 가라 그래 이리 와 브링 홈 예 하나 둘 에이 하이 하이